6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 한국 2. 한국 미얀마 2. 미얀마 3. 동티모르 3. 동티모르 4에서 5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번 1. 의사 2. 목수 3. 학생 4. 주부 5번 1. 회사원 2. 소방관 3. 요리사 4. 기술자 4. 기술자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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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7번 5번 6번 6번 7번 8. 8. 9. 10. 10. 11. 13. 12. 1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